박정용 A의 11 큰일 났네 스틸러 학습 뭐라고요? 저건 뭔지 알 것 같은데 내 해준데 저건 너 교재랑 해설이네 민준이는 어? 14번 맞지? 14랑 15랑 다 카톡으로 먼저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하고 나서 보내주고 저건 분명히 내 해준데 내가 기억하는 몇 개 중에 들어갔네 오우 그래 다행이네 얘를 왜 이래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? 레드 알파벳 R E D 뭐에서 무슨 소리낸다구요? 레드 레드 잠시만요 러 러 러 러 러 러인가? 내가 언제 러라고 했어? 어 문 잠겨있으면 문 잠겨있는지 일단 생각해보세요 에 그다음에 E는 E는 D는 Rachel 레드 E는 E에 어 중에서 대표소리 에 다 합쳐서 레드 오케이 그래서 소리 어? 뭐이래 이거? 잠깐만요 이거 그래서 소리 레드 레드 쓰기 R 맞구나 E D 레드 레드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S I T S는 S 소리나고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아 S 소리 아니구나 아 S G구나 T T T T 맞지 I I 좀 너가 들어가 머리가 아프다 빨리 합시다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음, 쓰이지? G G2는 아닌 거 같은데? G2? G2는 아닌 거 같은데? 아이고 뭐라도 소리를 해 봐 좀 그래야 진행이 되지 G2 G2 그냥 넘어갈 거야 G2 그냥 넘어간다 G2 대신 10번 쓰기 해 G2 그렇지 10번 쓰기는 뭔데요? G2 소리 내면서 10번 쓰기 SET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? SET G2 소리 안내면 10번 쓰기야 알았어? 내가 SIT 되는 이유 S, Z에서 S I, E, O에서 E 그냥 알고기서 나는 소리만 해 E S 합쳐서 S는 S 중에서 S 됐고 I는 I, E, O 중 I, E, O 중에서 E 그래서 합쳐서 SIT OK, 소리 SIT S I, T OK 써놔야지, 네가 숙제할 거 그렇지 그래하니 귀여우라 이게 진짜 귀여웠어 숙제가 생겼네 OK 제가 10번 쓰기 했어 저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OK, 그래서 다음 알파벳 잠시만요 Q Q 내가 뭐 말하면 말하는게 그게 뭐 아는거야? Q 그다음 U U I, Z Q, U, I, Z Q, U, I, Z OK 왜 하고 있어 뭐여서 내는 소리 너무 망했다 무슨 내는 소리 얘네 둘이 그 동시에 내는 소리 네 어때 이 알파벳이 뭔지는 아는데 말을 못해 OK, Q, U는 처음 가르쳐주지 Q, U는 둘이 합쳐서 Q가 냅니다 그렇군요 Q, U는 뭐? Q, Q Q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니고 Q, Q를 냅니다 Q에서 퀴즈 퀴즈 퀴즈는 U Q, U는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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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알파벳 S S U N 모여서 내면 소리 Sun 하나씩 O O N Sun S는 U는 우어 중에서 O K 그래서 합쳐서 Sun Sun K 소리 Sun Sun S-U-N K 소리 S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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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계속해서 알파벳 R R A A I N 큰일 났다 R A I N 뭐에서 내는 소리 큰일 났다 반지인가 반지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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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라고 말했던 건 안 망했다 무슨 소리로 시작해서 무슨 소리로 끝나는지를 봐라 아무 소리도 안 내면 열 번 쓰기야 이건 망했다 반지인가 내가 뭐 뜻을 얘기하라 그러냐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지는 반지야 반지가 아니었군요 M 아니 L performance lol 을 시작해서 своего 이름이 끝나네 20 B ISSUE 19 20 20 21 21 20 21 21 몰라? 네. 인생이 무너져간다. 네. 깨달아 오겠세용. 레인. 레인. 뭐라고? 레인. 레인. 레인 되는 이유 하나씩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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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인이야. 로아인. 로아인. 아닌데. 아. 아. 깝쳐줘. 레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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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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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에. 어. 어 중에. 에. 에. 아이는. 아이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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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. 레이. 레이. 맞춰서. 레인. 레인. 레인 어? 응? 또 몰라? 또 모르고 20번 쓰기야 네 20번 쓰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맞든 틀리든 소리내겠다 어? 이거 뭐였어? 20번 쓸래? 응 20번 쓸래? 맞든 틀리든 읽어볼래? 포기할게요 포기한다고? 네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? 맞든 틀리든 소리만 내도 내가 10번 쓰고 가르쳐줄건데 아 그래요? 당연한거 아니야? 저게 뭔지 감염하는게 그냥 읽어봐 SIT 네 10번 쓰세요 SIT하고 RAIN하고 일단 요거 먼저 하시구요 SIT하고 RAIN 10번 소리내면서 쓰는거 하셔야 됩니다 소리내면서 쓰세요 다시 쓰거에요? 네 그거 틀린거 쓸 수 있는거 다시 하시구요 SIT하고 RAIN하고 10번 써서 오세요 바다로 봐요 바다로 봐요 감사합니다.